시식간 오픈 선수가 클리어 하려는 걸 스틱으로 방해를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찬스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클리어 자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플러시 지역으로 진입을 하는 사할리입니다. 맨 멀리 수비 2명 오른쪽에 있습니다. 넘어옵니다. 스키회우타 스키회우타 골입니다. 스키회우타 숏핸디드 골 2대0을 앞서가는 티민 킬러웨일즈 2대1 찬스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완성이 됐을 때 멀리 선수가 스즈키 선수에게 패스를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4대0 선수가 제대로 클리어 벗어내지 못하면서 1대1 찬스로 연결이 됐고요. 1대1 찬스에서 5홀로 골이 가랑이 사이로 아주 손쉽게 득점을 한 스즈키 선수였어요. 2대1 찬스에서 5홀로 골이 가랑이 사이